자 모습의 차지 얘기를 합시다 차지가 그러니까 모습의 차지 라면은 qg 가 있고 어 저 인버전 차지가 있고 벌크 디플리션 차지 요건 벌크 디플리션 차지 에요 자 우리가 threshold 조건 에서 threshold 조건 에서 오오 threshold 조건 조건에서 어 그러니까 vgb 가 vth 이런거죠 vgs 가 vth 를 해도 되고 아 여기 저 모스 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요거 모스 캐페시더 얘기고 요걸 threshold로 정의를 했어요 vgs 가 vth 그래서 요 요 threshold 조건이 어떠냐 하면은 음 v실리콘이 그거죠 v실리콘 전압이 어 저 리버스 바이어스가 충분히 걸려 가지고 인버전 일렉트론 을 지원하는 거 vbs가 더 들어가요 아까 요 정의가 좀 달라져서 그래 요게 threshold 조건이다 그래서 디플리션 차지를 딱 말할 것 같으면은 요 디플리션 차지는 그냥 감마 시옥서 스퀘어로 또 v실리콘 이게 이제 디플리션 차지가 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디플리션 차지는 길이에 대해서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게 스파이스 레벨 1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인버전 차지를 구하고 싶어 인버전 차지를 구하면 나중에 인버전 차지 채널 인버전 차지를 구하면 게이트 차지 다 알 수 있죠 게이트 차지는 게이트 차지는 폴레르티는 안 따져 가지고 인버전 차지 다하기 디플리션 차지 하면 게이트 차지가 되어서 게이트 캐페시던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버전 차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채널 인버전 차지 구하려고 원래 아까 전류식 그 유도하는 그쪽으로 돌아가요 자 y equal 0 여기 y equal l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플리션 돼 있고 여기 인버전 차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추레이션 일때 따져보자 그럼 세추레이션 일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음 여기 인버전 그러니까 이미의 y 에서 요 사이 전압은 vy 가 돼요 그래서 그 vy 에서의 어 여기 인버전 차지가 얼마일까 그거 요 전압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게이트하고 채널 사이 게이트하고 채널 사이 y 에서의 전압은 vgs 빼기 vy 가 돼요 그러면 거기 인버전 차지는 쉽다 cx o o cx vgc y 빼기 vth 에 게이트하고 채널 사이 전압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큐 토탈 qn 을 구하려고 그래요 cx 빼기 vy 빼기 vth 에이 자 그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음 qn y 씨를 식을 구하면 되는데 세추레이션 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qn y 식이 얼마더라 근데 어떤 걸 이용하냐 하면은 id 가 동일하다는 걸 이용을 해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 여기 여기도 id 고 여기도 id 고 다 id 에요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가 모든 y 에서 id 다 그러면 그 id 가 아까 어떻게 표시됐나요 id 는 얼마라 그랬더라 음 그거네 w 곱하기 아까 저 qn y qn y 에다가 모빌리티 곱하기 이렉트릭 빌드 요 뒤에 게 dv y dy 가 이렉트릭 빌드 죠 그래 그니까 여기서 dv y 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id 는 wc ox vgs 빼기 vth 오오 자 vgs 빼기 vth 빼기 vy 그래 요게 qn y 죠 요 두 개 곱해 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 곱하기 자 모빌리티 곱하기 뭐죠 아 dv y dv y 그래서 id 식을 알면은 여기서 vy 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음 어떻게 구하더라 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id id 하고 dy 는 어떻게 되죠 dv y 니까 뭐 이거 적분하고 wc ox 적분하고 모빌리티도 곱해주고 vgs 빼기 vth 빼기 vy dy 죠 dv y 그래서 요번에는 적분을 y 까지 밖에 안해 y 까지 l 까지 안하는 거에요 vny 구하려고 이미의 y 그러면 id 곱하기 y 는 wc ox mu n 에다가 vgs 빼기 vth 어떻게 되나 아 vy 네 여기는 vy 다 그죠 여기 곱하기 vy 빼기 1 2분의 1 vy 제곱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vy 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vd 3 까지 해버릴까 아 vy 를 구하면은 잠깐만 이거 vy 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네 그죠 qny v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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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할 수는 있는데 그지 그래서 요걸 뭐 적당히 하면은 나중에 vy 를 구하면 qny 가 이렇게 되요 그거를 내가 따라가지는 지금 안 했는데 안 하는데 c ox c ox 어 square root 1 빼기 y 나누기 l 빼기 delta l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 delta l 은 0 이라 생각해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qn 은 total qn 은 w integral qny dy 를 전체 l 빼기 delta l 인데 delta l 을 0 이라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얘가 3분의 2 wl c ox vgs 빼기 vth 가 되요 saturation 영역에서 오 이게 saturation 이에요 saturation 그러면 saturation 영역에서 이 qg 는 얘하고 디플리션 을 합하면 되니까 어 3분의 2 wl c ox vgs 빼기 vth 더하기 w 가 붙었을까 wl 감마 c ox square root 2 파이프 빼기 vbs 요게 이제 그 게이트 차지가 되요 게이트 차지 그러면 거기에서 capacitance 를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capacitance c g g 는 파셜 드리버 파셜 파셜 드리버 팁 오브 vg 그럼 뭐 나오겠죠 3분의 2 wl c ox 어쩌구 요거 밖에 안 나올까 cg b cg b 는 qg vb Vb예요 파셜 드리버 팁 오브 t b vb Vb 와 있네 3분의 wlc 옥스 하나 나오고 스레셀더 전압 때문에 몇 개 더 붙겠구나 vth vbs에서 뭔가 나왔어 여기는 s쪽도 이런 텀이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도 해야 된다 게이트 소스 전압 그 다음에 여기 vds가 아마 0볼트인가 1볼트인가 고정 그러면은 여기가 스레셀더 전압 이고 이쪽이 블랙밴드인가 vbs가 0이요 이게 블랙밴드 전압인가 그렇고 그러면 cg 를 저 그려보면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wlc 옥스가 되는 거야 나중에 cgs가 3분의 2 cgd는 0인데 세추레이션에서 그걸 그걸 해보면 cgs는 3분의 2가 된다 나중에 오버랩 캐페시던스 같은 걸 생각 안 했는데 w 곱하기 cgso 뭐 요게 오버랩 캐페시던스 같은 게 하나씩 붙어요 cgd 오니까 이거 w 곱하기 cgd 오다 여기다가 cgd 게이트 드레이드 오버랩 캡 여기가 더 많은 곳들들은 ulf제품으로 소식을 제공하고 2분의 2분의 2분만 1분의 3분의 3분의 4분에 올라옴